이 영상은 영화 말고 일어를 배울까봐 초疲해 초疲을 해봤습니다 짱 피곤해요 옛날 많이 하시던데 지금 많이 하시던데 저는 계속 붙이는데 초음 안 했죠? 초음 안 했죠? 반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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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런 것도 굉장히 살아다니고 있어요 방어적 구하기가 힘들어서 티셔츠가 드시는 거 있으세요? 아 그거는 영화였어요 조금 뭔가요 뻔한 거 싫어가지고 아이템 하나를 또 약간 안 보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옷을 많이 갈아입지 않아 사장님은 바로 갈아입을 할 수 있어요 맘에 도와줘요 사장님은 바로 갈아입을 할 수 있어요 맘에 도와줘요 뭐 사시는 거예요? 뭐 사시는 거예요? 이거 안 빠질까? 안 빠져요 자 이거 못만 좀 하겠다 이쁘다 갑자기 또 뭐가 바뀌셨어요? 상금 받았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연상 너무 맛있어 짧은 일정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첫 디디클럽 3단식을 했는데 드림제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영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음 회사는 함께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회사는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